자막제공자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이혼을 하셨고 그렇죠 너무 어린 시절에 나 혼자 컸는데 내 호적상엔 어머님이 등재가 돼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 거를 찾아보니 재혼을 다른 분이랑 하셨고 자식들도 낳았는데 나는 그냥 어머님이라고 연락을 드리니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나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그냥 사과도 못 받고 이렇게 짓는데 나는 사과라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최소 문자메시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소희의 의미가 됐으면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 두 사람이 망쳐놓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봤지 그리고 그 아줌마 엄마라고 부르기도 못하는 사람 그쵸 아예 기억이 없으면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죠 아줌마죠 호적상에만 그냥 그렇게 등재가 돼있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관계보다 더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분의 존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예전 기억에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가 이만큼 컸구나 뭐 이런 말이라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있겠냐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나도 이제 좋은 말 해드리고 싶거든 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실 거죠 네 좀 이렇게 잊고 사시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아예 기억에 조차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있잖아요 어 그냥 이혼을 하고 어 이렇게 살고 거기에 대한 원망이 있고 막 미움이 있으면 쳐다도 안 보고 싶다고 하잖아 다들 그래서 등 돌리고 산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기억에 그냥 이렇게 지워져 있는 그런 기억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미안한 감정조차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억을 하시면서 살지는 않으셨죠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고 감정을 계속 느끼고 사시는 분들은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미안한 감정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셨다고 지금 현 생존에 있어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중점으로만 사셨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솔직히 들어오는 감정이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나왔던 기억조차 없는 거 같아 보여요 없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나왔던 기억은 있겠지 그러니까 인정은 안 하시고 사신 거죠 내 아들이 그냥 잘 살겠지 뭐 이런 거 있죠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배제하고 사셨던 거야 안 그랬으면 한 번이라도 돌아보셨을 건데 근데 할머니한테 들은 거 없으세요? 할머니나 뭐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이 뭐 연락이 왔다든가 이런 것도 없으세요? 전혀 전혀 없어요 미안한 감정이 있었으면 그럼 할머니한테는 어떻게 들으셨어? 엄마라는 존재를? 그냥 전혀 얘기를 안 들으셨어? 아예 이거 사진 큰엄마한테 사진 한 번 본 거 응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그냥 우리 여기 대준님도 어머님한테 사과를 솔직히 받는다 한들 앞으로 원망이 풀릴 거 같지는 않아요 원망은 풀리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은 요구려하시겠죠 위안이 될 건데 근데 이 아줌마 잘 살고 있어요? 어 뭐 본인 인생에 나름대로는 살고 계실 거 같아요 네 그렇게 뭐 특별하게 지금 나쁘게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그분한테는 근데 이거 불륜이죠 뭐요? 불륜커플 나 이혼하기 전에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왜요? 불륜인 거 같은데 내 생각엔 들은 거 있으셔? 아니 그게 정확하게 얘기할 게 아버지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를 할 거니 그러면 달란주점 가서 하고 늦게도 와 이 아줌마 날마다 혼자 있어 그럼 애는 낳았는데 혼자 있어 그러다 남자친구가 생긴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?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 아버님이 조금 성격이 좀 있으셨죠? 성격이요? 응 네 네 아버님 성향이 좀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꽂히면 욱 하고 화를 좀 많이 내셨던 분이신 거 같아요 근데 어머님은 좀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셨고 그게 좀 안 맞으셨던 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불륜 잘 보이지는 않아요? 근데 불륜 잘 보이지는 않아요? 근데 찾아가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실 거 같지는 않아 좋지 않겠죠? 그럼 아예 하지 마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차라리 만약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연락이 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법적으로 아들어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은 것도 작년 2월에 죽었는데 9월에 알아놨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근데 이 아줌마가 재산이 빚이 있나요? 빚? 지 아들한테는 재산을 물려주고 나한테는 빚만 줄까봐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설령 빚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 상속 포기하시면 빚 안 넘어오요 근데 난 늦게 아니니까 6개월 넘어가면 그 빚은 나한테 오고 재산은 걔한테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에 두려움 있지 않으셔도 되실 거 같아요 그 아줌마 만나서 유언장 정도는 적어야 될 거 같은데 내가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려면 마음이 불안하셔가지고 네 그 아줌마가 나한테 뭐 해주거나 할 건 없어요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실 거 같아요 저는 될 거 같아요 응 그럼